여기 있네. 그러면 이런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요새 젊은 층들 옷장 서랍 열어보면 이거는 하나씩 다 있어요. 기본입니다, 그렇죠? 나그랑 티셔츠. 나그랑 티셔츠. 나도 같이. 네, 같이 하십시오. 커플로. 김수강 찬다. 잘 어울리시네요.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. 두 분이 지금 매우 맛있어. 괜찮아요, 당신? 갑자기 두 분이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? 이렇게 다니기는 좀 뭐하잖아, 내가.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낄게요. 저도 이거 탐나서 안 되겠어요. 저도 이거 하나 살래요. 산다고? 본인도 산다고. 어떻습니까, 어머니? 어머니. 오, 김수강 참 어울리네요. 괜찮아요? 잔인은 되게 잘 어울린다. 남방 같은 거 하자, 이런 거 없냐, 이런 거. 그럼 위에 살짝 한번 걸쳐보세요, 그러면. 장인어른, 장인어른. 산은병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? 어휴, 느낌 없이. 오! 오! 6만 4,600원이시고요. 네. 오, 멋있다. 오, 멋있다. 오, 멋있다. 김수강 큰 돈 썼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